불타... 손목검 암살에 응의합니다 암살? 이 게임의 암살이 어딨어 오 잘 나왔다 룬피라미드를 안시하는게 아닐까 룬피라미드를 안시하는게 아닐까 공포 흠 흠 아이 뭐야 카드가 왜 지 멋대로 들어가 벌집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기 카드라 보자마자 담아버려서 담아버려서 딜카드 너무 없다 딜카드 좀 줘봐 아이고 깜짝이야 미션 성공 뭐지? 아직 시작 안했는데 다시 성공 안했는데 성우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러 가신다고요? 잘자요 무검 무검 제비 제비 못참지 어제 어제 생각이 또 나는구나 고맙습니다 깰 수 있는 덱 같았는데 고생을 고생을 하지 뭐지 노름표 카드 노름표 카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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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킹기가도리 뿔리타임 하나도 하 glued 이렇게 하나 하면 되지 불타 두개 넣으면 불타 두개 같이 나와서 짜증날거 아냐 으아 어허 우와 아파서 내는 소리 어 벌집까지 벌집이게 몇딜이야 벌집이게 몇딜이야 불 아니 벌집이 왜 안나오냐고 아 난 개미 고기각밥과 이득이긴 한데 기분이 묘하구만 어 찬상 다좋다 다좋을때가 고민이 많이 되지 몇개만 좋으면 그냥 그거 누르면 되는데 철파 7장? 철파 7장으로 심장클? 되겠지 뭐 안되나? 안되는말고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타격수비가 그만큼 없어지는거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흑 쉿 그 옷을 벗은 그지 정말 저거 거진 척하는거 완전 비룡이네 비룡 흰숨짓네 타격이 지금 생각보다 엄청 세네 9댐에 불탔으면 13댐 13댐이면 거의 처분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오우 어둠의 힘 어둠의 힘 오우 어둠의 힘 오우 어둠의 힘 크크 고기 가꿔야 될 것 같은데 35가 고기형인가 4댓만 맞으면 다음 떠내맞지 뭐 아 공격하시라고요 아 아니 역스톨링인데 흐리타임이다 프레츠에도 좋을 것 같고 역시 흐리타임이지 근데 프레츠에도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그래도 역시 흐리타미 독은 언제 나오지 곧 수 독 독 독 독이 없다고 뭐 왜죠 뭐 뭐 뭐 뭐 뭐 아.. 어우.. 씨.. 우리 불쾌해 뭐함? 아잇 괜찮아 고기 먹으면 다 낫는다 고기 먹으면 다 낫는다 아이 공포도 고 또 육을 잘못 먹은 줄 알고 몰랐네 망투와 댄검 댄검 자세트 짠 이 농지 그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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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매 아 거무 나오긴 나올까 봉 아 아 아 아 아 약화 걸리면 계산이 좀 힘들어 쉽게 계산하는 방법 있나? 빨리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구나 P는 NP 어 잠깐만 고기가 간만에 킹병살 뿔 뿔 뿔 킹가 뿔 땡기 건무 아 왜 강화된거 안줌? 불편 아이씨 아이씨 아이 이 양반이 아니 돼지색 야이 이쪽으로 왔으면은 욕나왔겠다 물론 이쪽으로 왔어도 욕은 했지만 요 대기 아ussia 으아 아하 어~~ 포 포 포 포 를 어디에 써야하나 정밀 괸전 찬상 상점 주인 완전 부주구심에 없는 상권이 없어 없어 진짜 없는 데가 없어 모바일로 하면 이 속도감이 없지 스컬보다 액션이 빠르네 모바일은 단검 쓰다가 실수로 생존자 시체폭발 연금 아드 다 좋은데 아드보다는 연금이 좋을 것 같고 연금이랑 시폭이랑 비교하면 뭐가 좋을지 감이 잘 안오네 비행기라서 연금이 너무 땡기는데 시체폭발 없어도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고민되네 이거는 빈쇄장 밖에 없겠다 근데 빈쇄장 너무 싫어 아니 대기 27장인데 빈쇄장 뭐하냐고 빈쇄장 너무 쓸모없다 진짜 압축 기막히게 할 때나 쓰지 단분사 참기 단분사를 못 참은 사일런트는 모두 죽었다 3장이니까 3장 지워줘야죠 3장이니까 3장 지워줘야죠 흠 총매 이괜전 총매 들고 와야겠다 촉촉해질 예정 수고 앗 아 이 도라이들 진짜 아 잘 굴려 진짜 너부 도라이들이고 고개 내장해질 음 음... 고개... 들고 다닐까? 제비... 이건 제비다. 아이씨. 고기 덕 좀 보자. 구르기... 귀질비... 물음표에 거지같은 이벤트 너무 많다. 아이씨. 낙 ac아! 낙 ac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매... 독없는 총매덱이다. 총매덱이다. 수미통 박힌다. 진짜... 이런 꼴 보고 있으면은 아까... 실체 폭발을... 고려하는 게... 괜히 고려한 게 아니야. 미친네. 음... 실수했어. 실수할 수도 있지. 찬상하르코. 게임이 장난이야. 좋아. 내 체력. 다 어디간. 아하하... 내 체력. 다 어디간. 그냥 맞아서... 고기 보고 싶은 듯... 계산이 너무 어렵네. 저거 몇 데미지? 처음 30으로 지정하나? 처음 30으로 지정하나? 지금 70 대 1인가? 80... 81인가? 8... 79? 79에서 25% 깎인 거 아닌가? 79에서 25%를 빼면? 29에서 25%를 빼면? 아 머리 아프지 그냥 때려 이러면 6 데미지 맞는 거 맞지 그러면 방어도가 2니까 4 맞고 딱 맞는 거 맞지 오 완벽한 계산이 퍼펙트 수학적 거무 2힐이라니 4댓 맞고 152 이랬는데 아 미친 에너지 포션 뭐야 잠깐만 아 미친 게임 아 미친 게임 5 2힐 4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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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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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7 7 9 10 10 10 10 11 10 11 11 11 10 12 12 13 14 상계받나? 어 돋고 어 발돌림 어 발돌림 어 병교정 으아아아 갑자기 목숨 두개 생김 고개 벌집 고개 개산단 도박 흐리탐 개도임 흐리탐임? 아이 먹을거 없네 툭툭 아 에이 으아아 아 으 으 으 으 으 도장 철거 공 백 Ex- 음 이 정도면 나쁘지않아 얘네는 잡은거같은데 아 정말 뭐냐고 자기야 이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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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 으 으 이게 내 꼴이다 체력 20 아 달팽이보다는 나을라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꼴이 빠지나? 꼴이 안 빠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꼴이 빠지나? 내 꼬리 아 내 꼬리에 아 귀재피 타이밍이 안좋았다 아 아 아 투메 강완 된거 괴로운 투메 강완 된거 괴로운 투메 강완 된거 괴로운 투메 강완 된거 괴로운 내 덱에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건 나쁜다 고기 정배 정배 아니 이거 근데 유물 받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삼돌림 얼른 퍼즐 살까 얼른 살까 깊은 고민 삼돌림 귀집비가 한 장 밖에 없네 요걸 상방에서 쓰고 요걸 심장에서 쓰고 발재관 다음번에 제비 두장 잡히는 건 나쁘지 않네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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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것이 얼눈이다. 희망편. 내 덕고 어디갔어? 내 덕고 누가 가져갔어? 내 덕고 누가 가져갔어? 알다 collapse. 발 돌입은 계좌비 빨리 나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쾌가 저 밑에 있는데... 불쾌가 저 밑에 있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턴은 불쾌로 맞고 다음 원에는 귀재피로 막을 꺼면 충매를 버려야 되네 공공물은 게스가 빼준다 그래서 저게 빠져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총배가 저기서 빠진다 많이 아쉽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연타 막을 게 없단 말이야 그래도 약화 걸려있으니까 다음 턴에 60들인가? 딜을 안 하는 게 맞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섬멤 C participle 첫位 잡았다 별 쏟다 레디레디 승 나 아니 치트했을 곳이 된다 이 게임기단 마지막에 어랄 발 놀림 놀림 놀림이 신기했다 급발진 사일런트 독고 병효 병효 독고 없을 수도 같다 페널티 없이 카드 주고 유물 줬는데 힘겹게 깨는 캐릭이 있다 그만큼 운이 없었다고 봐야되나 아니면은 깼으면 결국 운이 좋은 시든가 잘 모르겠구요 아무튼 심장이 허접입니다 58%